러빙갓, 러빙마이셀프 간절히 기다리던 여름 수련회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따로 또 같이 전국 곳곳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 앞으로 펼쳐질 2박 3일이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모두 여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위해 먼저 도착해 섬겨주신 여러 간사님, 순장님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신미정 순장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여름 수련회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설레는 마음 안고 이곳 공주에 도착한 순장님들을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오랜 코로나 공백기를 끝내고 다 같이 오프라인 수련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 좋다고 말만 들었는데 직접 와보게 되어서 너무 기대되고 설렙니다 여름 수련회 화이팅! 3년 만에 되면 여름 수련회라 너무 기대가 되고 정말 우리 캠퍼스 지체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사랑 많이 뜨겁게 느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오프라인 수련회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요 오자마자 너무 신나가지고 빨리 놀고 싶어요 러빙인 갓! 러빙 마이셀프! 러빙 지저스! 지저스 러브 유! 러브 유! 유투! 아! 러브 유! 어서와 이런 수련회는 처음이지? 설렘 가득 기쁨 가득한 웰컴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수련회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사랑하는 순원 순장님들과 셀카 한 장의 추억도 한 장 함께 여행하며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 커져갑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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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징조 할머니! 할머니! 엄마! 딸! 우리는! 사랑해줘! 사랑해줘! 러빙인 갓! 러빙 마이셀! 사랑해주세요! 동덕균을! 사랑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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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사랑해줘! 여러분들! 찐찐찐! 안녕하세요! 누구에게도 털어넣기 어려운 고민이 있다면 줌 상담실을 찾아가보세요 순 상담센터 보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칠 수 없는 흠과 끼! 열정으로 가득한 이곳! 저는 지금 벗으기 현장에 나와있는데요 함께 즐기러 가보실까요? 이곳에서 사는 날이 고금으로 하나 되셨나와 예수님의 브릿지 1958샵으로 오세요! CCC의 다양한 굿즈들을 만나고 싶다면 1958샵을 방문해보세요! 더퍼 굿즈를 비롯한 예쁜 디자인의 티셔츠까지 늦으면 품절이라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샬롬! 걸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 샬롬하세요! 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처음이니까 잘 부탁해요 그리고 절대 앞글은 노노노!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샬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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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샬롬 샬롬하세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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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